6.25 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 되는 날입니다. 메르스 때문에 기념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전쟁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뉴스도 메르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가 내일 퇴원합니다. 의학적으로 완치가 된 것으로 대구시가 판단을 내린 건데 폐쇄됐던 남구 지역 여러 시설들도 오는 29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입니다.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의 2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. 김 씨가 1,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대구시는 자문교수단과 회의 끝에 김 씨가 의학적으로 완치된 만큼 내일 퇴원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김 씨는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요양할 예정입니다. 본인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자가 요양하는 것이 좋겠다. 확진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들도 메르스 잠복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9일부터 정상화됩니다. 대명 3동 주민센터를 포함해 경로당 등 복지시설 60곳, 어린이집 4곳, 그리고 동명 목욕탕이 대상입니다. 확진 환자 발생 후 손님이 끊겼던 대명 시장을 살리기 위한 범사회적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구 시의회 의원들은 대명 시장을 찾아 장도 보고 식사도 한 뒤 상인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하고 상인들이 다시 화기를 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지역 여성계도 적극 동참해 오늘과 내일 130여 명이 대명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고 자유총연맹과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. 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메르스 극복을 위한 사회적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교식입니다.